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 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량 관련 영상을 담지 못했어요 으 저는 지금 제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구요 지금 시간 어이 뭔 소리야 무서워 지금 시간에 8시 19분 음 가리키고 있네요 6월 25일 월요일 오늘 정말 바빴어요 미치듯이 바빴고 단 한 10분 후 어 뭔 소리야 무섭게 뭐 쇼링 하는 업체인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한 10분 정도도 모든 자 못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담으실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출근하자마자 하루종일 땀만 흐르고 밥도 못 먹으러 갔다가 아까 전심때 볶음밥 하나 시켜 먹었는데 진짜 볶음밥을 꼬집만 치고 한 3분만에 다 먹은 것 같애 너무 꼼꼼치고 미친듯이 먹었어요 제 스스로 저의 본성 먹개비 본성을 음 저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와 배가 진짜 고팠어요 웬만하면 안먹으려고 했다가 아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힘은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으 계속 차는 들어오고 으 그래 가지고 밥을 좀 늦게 먹고 이제 음 저녁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슬슬 퇴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그래도 뭔가 쉽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는데 뭔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로드 로드 어이 깜짝 놀라 어 강아지야 어 그래 알았어 어 로드 영상 어 그래 잘자 내가 더 깜짝 놀랬는데 야 이놈 어 내가 더 깜짝 놀랬는데 저런 어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 분들은 밤에 잘 안보여요 아 진짜 여러분 그 자 프리카 분들은 밤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으 어 이곳에 어둠이 깔리고 어 한없이 정막이 흐를 때면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저희 마당에 차가 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마당에서 주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약속드린 차량들이 뿔뿔 뿔뿔이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차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기존에 약속드렸던 제가 차량을 실행하겠다라고 한 차량들이 바이오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촬영을 할 수가 없다 다 가져가 버렸다 그 중에 한 지금 3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파란색 어 여기 저 스위스 스위스 라인 시핑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바이오가 또 그 파란색 프라이드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수동 오토면 그 찍는 재미가 없죠 수동인데 그것도 바이오가 넬룸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촬영의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에 세라토였나 뭐였지 특이한 차 또 하나 있었는데 어 특이한 차가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어 그것도 넬룸 또 바이오가 가져가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또 찍을 수 있는 게 레카 그 다음에 벤츠 어 뭐였더라 밖에 벤츠 밖에 없는 거였는데 자 어쨌든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버려진 야생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쌍한 강아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저 유기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기견들이 이 근처에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저 친구들 굉장히 다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간간히 밥도 주고 키우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불쌍한 친구들입니다 저 아랍 친구들 무리가 있죠 저쪽에서 저렇게 자신들의 산 차량 모닝 차량을 자랑하고 있는 거에요 아유 귀 아파 귀 속에 귀 속에 모기가 들어갔네 윙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각종 수출 단지에 다양한 차종들이 서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차종들이에요 특별하게 이라크 요르단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제가 사는 차종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음 그리고 또 나라별로 연식별로 오다 받은 거별로 오다 받은 거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업체들이 사는 것들이 근데 대부분 큰 루트는 비슷합니다 특히 중장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차량들이에요 대부분 나가는 것들이 다 나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올류 소렌토 그 다음에 뭐 투싼 IX 이런 거 찍으려면 다 찍을 수 있어요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제 취지와 맞지는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찍는 거 자체가 정말 재미없습니다 올류 투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렌토 올류 소렌토도 찍을 수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찍는 거는 재미가 없다 사실 세차들은 요즘에 나와있는 타 채널들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도 접하고 재미를 느끼잖아요 제가 굳이 그런 거 찍더라도 여러분들은 재미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 어떻게? 타 채널을 통해가지고 저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옛날 차량 옛날 차량들을 촬영함으로써 또 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차량을 해석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차들 찍을려면 예전에 많이 찍었죠 예전에 이것저것 찍을려면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차량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지 못할 뿐더러 신체화에 대해서는 사실 보는 재미보다는 어떤 기능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몰라 너 그런 거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가 없다 오케이 자꾸만히 가만히 있어봐 친구야 호우 아휴 숨차 이스만 이스만 인데 여기도 오집 쌓지 어 으 이스만 누룸 누룸 얘 지금 밤에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얘 무서워하자면 여 이스만 나 형이야 자 보세요 젤가 보길래 한밤쯤이죠 한밤쯤이 마스크 꼈죠 거기다 이상하게 걸어오지 이스마일이 이스마일이 놀랐어 지금 놀라가지고요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이스마일 형이야 똘이 어디갔어 아유 기지개 펴 형 이제 알아봤어? 형이랬리 야 마스크 벗었다 나라고 형이라고 오늘 제게 놀았어? 형 손죽 닦자 덥다 오늘 하루종일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있었더니 정말 힘드네요 잠깐만요 어 대부분의 저번에 어떤 분들이 믿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오지입니다 오지 그래가지고요 혹한기에는 물이 안 나와요 얼어가지고 혹석이만 나오는 거예요 여름만 물이 나오는 거고 대부분 겨울 겨울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 그때서부터 여기 물은 고갈되고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겨드랑이도 깨끗이 닦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닦았습니다 저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미세먼지가 아직 확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좀 써줘야 된다 여러분 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저 계획은 어 이스만 쇼 응 알았어 쇼 형 간다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 촬영 자동차 하나 공포의 야간 촬영 하나 진행하고 갈 거예요 저의 담력을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죠 아 역군 틀어져있나 아 더웠다 어 역군 틀어놨다 어우 다행이다 자 자 일단은 일단은 어 일단은 제 사무실로 일단은 제 사무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